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말을 하나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마스의 부정형을 사용해 봅시다. 마센까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말할 때에는 마스형의 변형인 마쇼오를 사용해 봅시다. 의미는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갑시다.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갑시다. 함께 함께 점심을 먹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먹습니다. 네, 같이 먹습니다. 네, 같이 먹습니다. 네, 같이 먹습니다. 함께 함께 한국에 tamWeb 같이 한국에 자주 하겠습니까?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飲みましょう 네 같이 마십시다 一緒にお茶を飲みませんか 함께 차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飲みましょう 네 같이 마십시다 一緒に映画を見ませんか 함께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見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一緒に映画を見ませんか 함께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見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一緒に映画を見ませんか 함께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見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一緒に旅行をしませんか 함께 영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し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一緒に旅行をしませんか 함께 영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し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一緒に旅行をしませんか 함께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はい一緒にしましょう 네 같이 봅시다 それではまたね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またね